금리 동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겠다 아니면 다시 반등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 바닥 찍었다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바닥을 찍었다고,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기는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앞을 내다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게 이제 매우 명확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바닥이냐와 관련해서 바닥이 그렇게 금방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런 바닥은 사실 일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바닥을 찍었다 찍고 이제 반등하는 중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